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빛의 핵심을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바라보는 창이다 우주를 이해하는 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와 자연을 이해하는 주된 방법이 사실은 빛이거든요 즉 다른 은하라든가 외계 행성, 항성에서 날라오는 빛을 분석해서 대상들을 분석을 하고 우주의 진화의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빛은 우주를 이해하는 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시광선을 포함한 전자기파 영역은 굉장히 넓은 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장이 긴 쪽은 사실은 에너지가 좀 작고요 파장이 짧은 쪽은 소위 빛의 입장인 광자의 에너지가 커지는 쪽인데 그쪽으로 하게 되면 자외선, X선, 감마선 등등이 분포를 하고 있고 걔네들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사실상 생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죠 자외선 하나만 하더라도 자외선은 인체에 주는 영향에 따라서 자외선 A, B, C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외선 B나 C 같은 경우에는 사람 몸에 피부암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등등의 약간의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때에는 그 빛의 에너지를 봐야 되고 그 에너지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쓰던 디스플레이, 80년대까지요 아, 90년대도 썼구나 그 디스플레이들은 소위 불안관 TV라고 하는 것이고요 불안관 TV의 원리는 뒤에 총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 총의 이름은 전자총이고요 그래서 전자빔을 발사하는 총이죠 이 전자빔이 나오게 되면 걔가 일정한 궤적을 가지고 날아가서 스크린을 때리는데 스크린의 화소마다 형광체라는 물질이 발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빔이 형광체를 때려서 빛을 내는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스크린과 전자총 사이에 일정한 간격, 두께는 피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에서 40% 이상 되는 두꺼운 TV들을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날에 사용되는 TV들은 소위 평판형 TV라고 해서요 굉장히 얇은 스크린 뒤에 바짝 붙어서 백색 조명을 비춰주거나 LCD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으면 화소 자체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뒤에 전자총과 같은 별도의 장치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경우는 핑거 슬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얇은 TV들을 개발할 수 있었고 지금 광범위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디스플레이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과학 엔지니어들, 공학자들이 생각하는 미래 디스플레이의 요소라고 하면 하나는 실감 영상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디스플레이들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후보 중에 하나는 3차원 디스플레이를 이뤄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실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색감 그대로 그 색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실감 있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실감 영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들이죠 예를 들어서 두루마리처럼 폈다가 접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라든가 혹은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지만 옷 자체가 디스플레이 화면이 돼서요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공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에서 보는 다양한 신기한 장면들이 곧 가까운 미래에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줍니다 소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유행인데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번 접었다 펴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신뢰성을 가진 소재가 앞에 바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고요 그런 소재가 일단 등장돼야지만 폴더블이 가능해지는 거죠 롤러블도 마찬가지인데 롤러블 같은 경우에도 감겨있다가 올라오는 과정이 수십만 번 안정적으로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 개발이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 연구의 미래라고 하게 되면 사실 분야가 너무나 많아서 그걸 제가 다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하나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빛은 우리를 접근하기 힘든 영역으로 데려다주는 존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성의 내부라든가 지구의 내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이아몬드가 사실 굉장히 단단한 물질인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지구 내부의 물질의 추정 후고 물질들을 넣고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다이아몬드에 의해서 눌려지는 물질이 느끼는 압력이 지구 내부라든가 목성의 내부의 압력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정보를 빛으로 가져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눌려있는 물질에다가 빛을 넣어서 걔가 이제 그 빛이 물질 내부의 정보를 가지고 산란다면 산란다는 빛을 모아서 물질 내부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그런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을 보통 극한 조건의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방법은 또 다른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초고압력을 이용해서 인간이 자연에서는 보기 힘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물리학과를 나왔고 물리학 전공을 하면서 실제 회사는 공학적인 일을 했던 거죠 장단점이 당연히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범접하기 힘들 정도의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술의 끝, 최전선에 서 있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첨단 분야를 개척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의 연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주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의 자유도의 측면에서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리고 후학을 길러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학교가 맞을 것 같고요 비록 제한된 분야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최첨단 장비들을 이용해서 첨단의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의 연구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걸 실제로 즐기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덕분에 우리나라의 공학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교직이라고 하는 게요 그게 회사에 있을 때 느끼는 거랑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 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강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연구비를 수주해서 실제로 연구실을 꾸며야 되고 그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을 받아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 그렇게 교육된 본인의 제자들을 또 사회로 진출시키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만능 재주꾼이 돼야 되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비슷한 그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단순히 나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는 교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학교에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좀 부책으로 듣고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학교로 옮기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전통적인 의미의 교수라기보다는 강의, 연구, 그 다음 학교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업무들 그 다음 후학을 길러낸과 동시에 그들의 사회 진출까지도 도와줘야 되는 존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요 아무래도 저는 실험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가 어떤 깔끔한 이론으로 설명됐을 때 이론과 실험 결과가 합치되는 그런 결과를 봤을 때가 굉장히 기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를 굉장히 좋은 논문으로 출간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하나의 기쁨이고 또 하나의 기쁨이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은 당연히 대학원생 제자들과 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대학원생 제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고 사회로 진출하는 모습을 봤을 때가 사실은 더 기쁘죠 후자가 더 기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연구라는 게 그렇게 잘 기쁨을 느끼면서 이루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작년부터 제 생각에는 다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가 원래 저희 연구실이 다른 나라의 연구실과 굉장히 교류가 활발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저희 연구실을 방문해서 실험을 해서 가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다른 나라의 연구실들을 방문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상황이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더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연구실들이 락다운이 되고 실험실에 접근이 차단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국제공동연구의 맥기 끊기고 저희가 사실은 거의 독자적으로만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좀 낙담하거나 좌절하는 동료 연구자들을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픈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요 제 책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특히 광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광기술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뿌리박혀 있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데 그것들의 원리라든가 어떤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기술의 발전을 뒤에서 따라가기 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또 구입해서 사용하기 바쁘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광기술의 구동원리 같은 걸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지혜로운 새로운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기술에 관련된 내용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명과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road saying proper 광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